어? 뭐야? 착이네, 착이네. 우리 만련 씨. 동생이 저렇게 수줍어하고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표정. 진짜 오랜만에 보거나 거의 처음 보지 않아요? 처음 봐요. 오랜만에 보는 게 아니고 처음 봐요. 만련 씨는 저 친구가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지는 않는데. 그렇지? 지금. 왜 소개팅을 안 해 주느냐. 지금 입이 엄청 떨려요. 아니, 이게 땡큐브에서 저 두 명이 그냥 자기들이 주선한 소개팅을 했었어요, 그냥. 이 소개팅 동상 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봤어요, 그러면?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, 그것도. 쇼라는 걸 알고면서 봤는데도 그 소개팅을 못 보겠어요. 우리 얼마만에 본 거죠? 3주? 3주요? 2주? 안 어색해요, 저? 안 그래요. 긴장되더라. 오, 매력 있어. 긴장되더라. 보니까 어때요? 와, 진짜. 개덜적이다. 살짝, 살짝 말을 놔요, 남자는. 오, 매력 있어. 네. 안 좋아요? 오, 왜 안 좋아? 아니, 왜 그런 걸 물어봐요? 확인받고 싶어요. 완전 내 스타일이다. 확인받고 싶어요. 사춘기 소녀예요? 왜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요? 최소한의. 최소한의. 네. 근데 남자분이 말하는 게 매력있다. 여자 마음을 더 들었다 놨다. 난 좋은데? 난 좋은데? 난 좋은데? 왜 그래요? 오,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저런 거 좋아해요? 안 좋아, 저런 거. 안 좋아. 부끄러움이 없네. 이런 거 너무 좋아. 여자들 저런 거 봐야 해. 그거네. 30대는 30대. 왜 이렇게 나 부끄러워해. 얼굴 빨개졌어. 매력있다. 의외로, 그렇죠? 의외로. 그리고 되게 멋있어, 문재영 씨. 문재영 씨가 데뷔 온다고 해서. 솔직히. 애교가 있네. 진짜 목소리가.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. 이게 맑아요. 윤신영 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. 약간 의기소침해 있었죠. 근데 멀리서. 누가 봐도 윤신영 씨 같은 사람이. 서 있는 거예요. 아우 반가웠죠 굉장히. 아니 나는. 그냥 혼자. 이세아 씨 보면은. 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. 뭘 하고 싶었는데. 두 번 보고 가버려서. 이렇게 좀 연락하고.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지내고 하면.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지내고 하면. 영화도 보고. 밥도 먹고 그런 거 해야지. 어? 사귀자고 할 것 같아. 좀. 하고 싶더라고. 그랬어요. 이세아 씨. 많이 해요. 우와. 많이 해요래. 너무 좋아. 고백이잖아. 이 사람. 이제 끝난 건가요? 안 나와도 되나요? 모르시나. 흐흐흑. 흐흐흑.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